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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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을 접어 갖고 왔어요. 답답한 거니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선생님이신데 닭띠새 정유생 68세시고 생신이 8월 10살인데 물론 아버님이 계시지만요. 집안은 어머니가 계셔야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요? 이선생님. 좀 극성쟁이십니다. 흥도 많고 그래도 반무당 소리도 어디 가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한 무당들은 아마 우리 이선생님이 점도 봐줄 거에요. 그런걸 모르는데? 느껴지는 촉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뭐 젊게 사시려고 노력은 하시잖아. 그리고 또 흥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저 그 연세가 안 보이세요. 68세라는 연세가 이제 50후반이나 60초반 같으신데 한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어머니도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큰 운이 마지막 운이 10년짜리가 작년에 들어와서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애들 아버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뱀 뛰세요. 네. 72이 되셨는데 어쩔 땐 짠해 보이다가 어쩔 땐 뒤꼭지도 보고 싶고 한 대 줘 받고 싶고 막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런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뭐 돌아가시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44살입니다. 네. 그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풀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4, 5년 정도가 다들 안 풀리는 형국이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라는 팬데믹도 다들 겪어서 힘들겠지만 아들은 엄마가 좀 많이 빌어 주셔야 됩니다. 큰아들하고 항상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항상 운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3, 4년 전부터 4, 5년 뭐 이렇게 길게는 아버님이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그 역할을 큰아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둘째도 아니고 큰아들. 음 그래도 지 고집스럽고 자존심은 또 되게 강합니다. 그래도 지 직장 그런 데나 다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합니까? 요리 쪽에. 음 잘 맞는 일이고요. 그리고 결혼은 아직 안 했을 거고요. 44살인데 여자한테 그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글쎄요. 아버님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요. 어디요? 전라도. 전북. 전주. 저는 강원도. 강원도. 나중에 이 집안은 남자들이 좀 안 풀리는 집안입니다. EUC 집안 내가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어디 가서 우리네 같은 데 가서 떡 좀 하고 냄새가 나는 거 보면 어디네 같은 데 가서 공도 좀 드리고 정성도 좀 드리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에 외 warto 없고 시에 시 아버지가 뭐 공중에 떠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지 이상 상가? 거기 가서 그냥. 몇 백만 원이 얼마주고 그 천도제라는 거는 한번 해드렸었거든. 한 번쯤은 그렇게 아들들 남편 위해서 한 번쯤은 정성 좀 드리고 사시고요. 그리고 둘째가 돼지띠 이제 마흔 두 살이고 며느리가 7, 8년생이라고. 정말 안 맞죠. 엄치 싸울 겁니다. 얘네들. 더군다나 며느리가 그나마 나이가 더 많잖아요. 마흔 여덟이고 마흔 두 살입니다. 여섯 살 차이긴 한데. 아들이 잡혀서 살 겁니다. 근데 아들 녀석도 한 성격 할 겁니다. 그렇게 막 잡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엄마 보니까 엄마도 이뻐. 지지배가 따라붙은 거야. 아무튼 뭐 이젠 바꿀 수도 없잖아요. 손주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잘만 살면. 아웅다웅 하고 이렇게 살을 거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썩 좋은 궁합은 아닌데 이 아이가 손주가 나오면서 그걸 갖다 좀 많이 커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나오면서 둘 사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전에 많이 이렇게 다퉜다면 괜찮고요. 뭐 둘째는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님하고 큰아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 잘하셨거든요. 근데 세월에. 저는 아픈데 없어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이제 기운이. 기운이 작년하고 또 틀리고 또 내년하고 또 틀리겠죠. 우리 엄마도 이제 68이요. 내일 모레면 7순위인데 이제 관리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크게 나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64세 토끼띠 적어주셨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64세 누구지? 5씨. 60. 이름 말하지 말고. 누구예요? 제보. 근데 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골골 80이에요. 골골 80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바짝 4, 5년 정도 힘들게 오네요. 동생은 몇 살이에요? 아이고 그건 또 안 적어가지고 왔는데. 몇 살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큰 병을 얻는다. 뭐 이런 거까지는 안 보여집니다. 이 오씨 아저씨는. 근데 이 범띠 아저씨. 73세고 74세가 되셨어요. 이름 있는 병을 얻어서 금년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당뇨가 뭐 이렇게 이것도 끼고 자고 그랬는데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금년에 안 좋으셔요. 안 좋다는 거는. 그럼 얼른 죽어야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응. 갑신년에 떠나실 수 거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아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돌아가신 뭐 상조 그런 것도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건 저쪽 거기가 있으니 뭐 지는 알아서 해야겠지. 그니까요.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62세. 이분은 또 남동생이. 여동생. 호랑이띠. 여동생이에요. 둘이 띠동갑이에요. 부부거든요. 아 호랑이띠하고. 네. 부부인데. 네. 이게 동생 사주가 이렇다면 남편이 금년에 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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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시고. 음. 이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좋은 일도 없지만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큰아들은 좀 혼인 문을 따로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좀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문이 열리는 형국이고. 음. 아무튼 뭐.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그 74세 호랑이띠 아저씨. 동생 제부라는 분. 이분은 금년에 거의 돌아가실 겁니다. 음. 아무튼 둘째 아들 애는 그냥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지고 복구해야 하겠지만. 이 손주가 그걸 갖다가 부부 떨어지는 걸 막아놨습니다. 그 맨울이 자체는 마음은 애는 나쁜 아이는 아닙니까. 음. 그렇죠. 애는 그래도. 그리고 뱀띠입니다. 뱀띠. 뱀띠로 해 주시고. 12월 8일이라는 이 생일 이걸 생일 해 먹으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12월 8일로 가면 제복도 있고 그렇지만 1월 16일로 가면. 복도 없고 성격만 나빠요. 그러니까 12월 8일 생일을 세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것도 저거 갖다가 거기다 뒤에다 적어놨는데. 아니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놓을게요. 이만큼을 갖다 적어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에는 딱 같이 와야지 이제. 같이 와서. 아 이제 오늘 첫 나라가 힘들어서 이제 잘 찾았으니까. 뭘 힘들어. 근데 여기 저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우리 집 주소 주면은 택시가 알아서 들여다 주기를. 아니 여기 동생 아는 후배가 데리고 왔거든. 그리고 엄마는 아무튼 즐겁게 흥나게 사셔요. 그리고 엄마는 그리고 묘하게 돈 떨어지지가 않아 호주머니에.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니까 앞으로도 그러셔요. 그니까 흥겹게 잘 즐기고 사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골골거리고 있는 서방 좀 챙기시고. 그런 건 제가 가정은 다 챙기고 있는데 밖에 나오면 그렇게 술 한잔 먹어도 남자가 있어야 좋고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는 건 싫고.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만났는데. 아니 있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도. 근데 그러고 만나시고 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뭐 잘 시키고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연세가 그렇게 되셨어도 꽃이야. 꽃이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를 만나셔야지. 근데 여기 아버지는 그냥 늙은이가 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걸 엄마를 충족시켜주지를 못해. 그니까 딴 데서 밖에서 찾아보셔. 아니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종료치지 않는데.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요번엔 제부가 또 잘못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부 말고도 또 한 분이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계속 상문이 들어오니까요. 어머니부터 꼭 천도를 해주세요. 그 상문이 들어온다는 거는 물론 순차적으로 가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순서대로 가신다면은. 그래도 상문이 3초상이 보여지니까 그거는 좀 막으셔요. 그러니까 막으시라는 얘기는. 어찌 됐든 사위한테도 장모는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형국에. 왜들 그러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절감 가서 천도제 좀 제대로 좀 해드리든가. 아니면 우리네 같은 부당집에서 제대로 해주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아까 범티 그분. 74세 그분은 금년에 가실 것 같고요. 그분 말고도 또 한 분이 가신 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거를 예방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 좋으세요. 엄마는. 그리고 또 작년보다 뭐 연세가 있으니까. 근력이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나쁜 데 없어요. 관리 너무 잘하셨고. 조금만 몸은 조금 안 좋으면. 병원 즉달 같이 찾아가잖아. 올해 백수천수 살려고. 명도 긴 게. 명도 긴 게. 네. 그 건강검진에서 예상 나이가 92세로 나와있던데. 그보다 더 사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뭐 사람은 뭐해 지금. 더 사실 거니까 괜찮았고요. 암튼 큰아들은. 큰아들은 좀 많이 엄마가. 공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옛날부터. 장남 장손. 원래부터 위하고 살잖아요. 근데 아들 녀석이. 결혼이나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야지. 돈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물론 그것은 그게 첫 번째가 있겠지만. 그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엄마가 어디 절간이라도 가서. 공 좀 들이시고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남을 나라. 지가 알아서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로서 공 좀 들여. 결혼한 둘째는 엄마가 공들여 줄 게 없어. 엄마가 아무리 빌어도 그쪽으로 안 가. 그러니까 큰 아들 위에서 미치라. 아시겠죠. 걔네는 짝 채우지 않으니까. 지네들 둘이 잘. 처음에 티걱티걱 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 티걱티걱 하더라고. 당장 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데서. 너 다 당장 와 일로. 내 집으로 와. 한번 그랬더니. 또로로 왔더라고. 집으로. 그랬는데도 장인 장어는. 그냥 엄청. 범생이에요. 술 담배 안 하고. 애새끼가 아주 조용하고. 그랬더니. 왔다가 이틀인가. 이따가 자식이 보고 싶은 집에 가더라고. 그랬는데. 뭔 얘기는. 저가가 내비 뒀어.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궁합인 거예요. 그게. 엄마도 아버님이랑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쁜 궁합은 아니에요. 궁합적으로 괜찮은 궁합이 싶은데. 지금 돌제네는. 상충이라고 합니다. 그냥. 뱀하고 돼지는 상충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며느리는. 습다리. 그니까. 며느리가 습다리니까. 괜찮은 거야. 만약에. 뱀띠가 아니라. 말띠로 정월생이면. 노다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근데 아들 녀석도. 한 고집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 한 성격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찢어진 복들에도. 사네 못 사네 하겠죠. 엄마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내비둬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들 내밀도 괜찮은가? 손주 잘라놨어요. 손주 잘라놨어요. 그 손주 녀석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안 헤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걱정되는 분은 딱 한 분. 그 호랑이 때 세 분은. 그 어디 뭐. 외국에 사신다고? 시이틀. 아 미국에? 동생한테 그러세요.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생명선이 거의 끊어졌어요. 아무튼. 금년에. 아무튼.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는 천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어머니는 향후 몇 년간은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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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